자, 미적이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확통하고 기한은 잘 가. 그냥 이것만 하나 보고 가세요. 책이 진짜로 나왔습니다. 내가 표지인 채. 그리고 모의고사 표지는 이걸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놨고 지난번 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미적이들 남아주시고 이번 10월 학평에 28번 문제로 이런 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6평 30번하고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무한급수 계산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문제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3분 컷이 가능하다. 이거는 내가 해설 강의로 올려드렸고 요거는 뭐 라이즈에 있으니까 근데 얘네 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평 30번부터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 자, 문제 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봐봐. 자, 이게 뭐냐면 y는 10분의 루트 x랑 y는 탄젠트 x의 교점을 수열 a n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제 루트 x니까 요렇게 지금 가는데 계속 이제 x가 커져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루트 x가 어쨌든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점근선 따서 올라가는데 저기 위에서 만나는 여기가 a n이고 여기가 a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a n하고 a n 플러스 1이 뭐가 마찬가지가 돼? 바로 이 점근선의 좌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가 된다는 걸 찾는 게 극한에서의 포인트인 거야. 이걸 이해하면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 3도국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뭐 이륙이나 이런 데서 기계공에서 다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3도국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극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6평 30분에서 보여주는 건데 극한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3분 컷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구조가 완벽히 똑같아. 왜냐하면 봐봐. 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있는데 x분의 2파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 점점점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얘는 위로 올라갔지만 얘는 x축에 달라붙게 될 거라고. x축에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인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an이고 얘가 지금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나 이 문제나 결국에는 뭘 찾는 거니? 이 an이라는 수열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an이 n파이 같은 등차 수열이 된다고 n파이 파이 n이죠 파이 n 파이 n 더하기 어쩌고가 된다라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코사인 an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an 플러스 k분의 2파이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 an 플러스 k가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k 들어간 것과 그냥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야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극한 문제는 결국에는 지워지는 것들이 생긴다고 0과 마찬가지가 되면서 n분의 1 뭐 2n분의 1 이런 거를 마지막에 그냥 극한 0이다 해서 날려버리잖아. 그 날려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날릴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만 남는 거야? 여기서 분모의 n 플러스 k의 제곱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k 제곱분의 n 이거를 뭐 해주면 돼? 리미트 시그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인티그럴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문제겠지. 얘는 뭐 별개로 n 나눠주고 하는 것들 n제곱 나눠주고 하는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포인트가 지금 어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수열로 정의한 거 똑같고 그 a, n이 요상한 식이 나오는 거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지금 여기 사이에 있을 테니까 범위로 부등식 잡아주고 샌드위치 정리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결국에는 a, n이라는 수열이 아, 파이가 등차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요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번 수능에서 미적분 극한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뭐 나도 몰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삼도극 같은 그런 형태도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활용한 것들이고 증명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래프와도 출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제 10월 학평에서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어려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못된 거지. 그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풀 수 있게 만들어 놔야겠죠. 그 정도 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게 파이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적이들 여러분들 요 라이즈에서도 요거 다루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는 해설 강의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친구는 그렇게 맨날 1등을 받고 100점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퀘스트는 3분 컷이라고 이름 붙여놨으니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이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